숨이 흘러가도 난 변하지 않겠다고 안녕 하세요 안녕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뭐하고 있어요? 연습실이에요 지금 연습실인데 연습하고 있었어요 오빠 뭐해? 연습해요 오늘 연습실 왔어요 I love you, thank you 내가 오늘 스케줄하고 온 거라서 화장이 돼있어요 오늘은 오빠 어깨 무슨 일 아니에요 아 라이브온 다음주죠 네 다음주에요 이게 신년토론회 해가지고 어제 뭐하고 있어요? 이제 연습하다가 브이앱 쳤어요 온도 힘내요 힘낼게요 힘내세요 밥 아까 먹었어요 아까 아 그리고 저번에 내가 립밤 누가 뭐 쓰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잘못 말했더라고 내가 브랜드를 내가 쓰는 게 따로 있어요 나는 이거 타임포드 립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립밤이지 립밤이지 오빠 나라 구해요 그냥 내 나라 만들까? 이게 발색도 괜찮고 유지력도 괜찮아서 주로 많이 써요 이거를 거의 이것만 써요 근데 I love it 오빠 나라 만들자 만들면 좋지 왜 반팔 입어요? 아 이게 후드랑 다 더 후드랑 다 있어요 미소를 보고 싶어요 손 넘어주면 큰일닷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촉촉할거 같아요 되게 촉촉해요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여기 후드 있고 후드랑 패딩 다 있어요 오빠 미소를 보고싶어요 요즘은 홈트 계속 하고 있어요 꾸준히 요즘 운동을 못 나가서 홈트는 계속 하고 있어요 운동을 쉬면 더 힘들어져서 꾸준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요즘 밥 잘 먹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야 요즘 지금 너무 잘 먹어 볼콥 요즘 너무 잘 먹어 파라가 왜 연기되었나요? JTBC 신년토론회 해가지고 파라 다음주로 했어요 오빠 저 지금 학원인데 학원이면은 하고싶은대로 저는 공부하라고 강요하질 않아서 머리가 진짜 많이 길긴 했다 그죠 여러분? 되게 길죠? 오빠도 수염 나요? 어 저도 수염 나죠 당연히 저도 나죠 어떻게 안 나겠어요 어떻게 안 나요 네 안 추워요 그렇게 춥진 않아 쌤 몰래 원래 쌤 몰래 다 하는거에요 저도 그래요 아 나도 수염 나지 다 갈리라는거죠 밀고 내가 개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I love you boy 땡큐 오빠 저녁 뭐 먹어 아직 저녁은 안먹었고 아까 그냥 프리즐 같은거 먹었어요 촬영할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hi hello you're so beautiful 땡큐 잘먹어하죠 아 요즘 잘먹고 있어요 요즘 너무 잘먹어서 난 걱정이야 너무 잘먹어서 좀 줄여야 하는데 오늘 축제 5개 있죠 안그래도 제가 5개 입었어요 저 걱정말해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해봐요 겁나 귀엽네. 고마워요. 핸드폰은 어디에 두셨나요? 서랍 위에. 명찬 베스트 보이 땡큐. 병찬에 콧구멍도 잘생겼다고? 아 콧구멍 보지마. 콧구멍 보지마. 아니야 많이 먹어? 많이 먹고 있어요. 안 그래도 요새. 건강 챙기기도 해야되고. 운동도 하고. 잘 먹나니까 너무 좋아. 열심히 먹을게요. 걱정마요 여러분. You're cute. 땡큐. Stay warm. It's cold. I'm okay. I'm good. I'm not cold. 오빠 왜 그렇게 귀여워요? 빅톤의 컴백이 너무 떨려요. 빅톤의 컴백이 너무 떨려요. 오늘 그날이는 유독 잘생긴 날. 컴백, 컴백쇼. 월요일날 컴백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방송 쭉쭉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번에 정말 안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청순피워 강지야? Baby 이 밤이 싫어요 짠 OMG Sure you look so good 딥플 딥플 다치지 말고 활동 잘 마무리하자. 그래야죠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존잘 존잘. 고마워요. Hello handsome guy. 앨범 수포 하나 해줘요? 앨범 수포? 수포 할 게 없는 거 딱히? 수포 할 게 없어요 저는. 저는 수포 요정이 아니게 수포 요정 세준이 형한테 물어봐요. 손아트 컴백쇼 다 미처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번 활동은 설마 2주 하진 않겠지? 2주는 아니에요. 여러분 2주는 아니에요. 안무 요번 꺼가 제일 힘들어? 이 분꺼에 가장 가장 힘들어요. 진짜 가장 힘든 거 같아요. 진짜 이거 한 번 하고 나면은 못 할 거 같아요. 라이브도 너무 힘들고 저희가 라이브를 했는데 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아 어제 왜 라이브 안 했냐고 어제 라이브 드라마 안 했어요. 여러분들 어제 다른 프로그램 편성이 돼가지고 네 저희는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. 여러분들 연습 다 치지 말게. 알겠어요. 오빠 내가 진짜 오빠를 사랑한다는 거 까먹지만 알겠어요. I love your character in drama. Thank you. You like game, you like game?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이브 안. 아 이게 신년 토론회 방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로 밀렸어요. 다음 주에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라이브 안. I love you, I love you. 오빠 머리카락도 잘생겼어. 고마워요. I love you baby. 고마워요. 손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. 손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. 손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.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음... 음... Are you a baby? I'm a baby. I'm a adult. 병천아 왜요? 세상다운 그대 영원히 같은 꿈을 꿈 머리 많이 길렀죠 여러분? 진짜. 근데 뒷머리는 더 길러야 하죠 지금. 병병 연습 끝났니? 아직 이제 시작하는 거에요, 이제 시작하는데 그냥.. 그냥 라이브 켠 거에요. 보고 싶어서. 진짜 귀여워. 고마워. 아 머리가 너무 길어서 주체가 안돼. 재밌는 이야기 나눠줘요. 재밌는 이야기 할 이유가 없었어요. 요새 거의 진짜 안에서만 생활해가지고. 라이브 온. 병찬이 더 기분 좋아졌어. 고마워. 내 비타민 고마워요. 나도 이렇게 늘 봐줘서. 어디 가니? 어디 안 가요. 어디 갈 데가 없어. 갈 데가 없습니다. 저는. 병찬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래 아프지 말고 좋은 이면 가득하자. 같이 행복해요. 고마워요. 석이 잉글리쉬. Of course. 세 분 많이 받아요. 고마워요. 러브 병찬. 땡큐. 병찬이 요즘 어른스러워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러브 병찬이 요즘 어른스러워진 것 같네요. 내 사랑의 오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라이브 온이 끝난다니. 이상하구만 기분이. 머리 너무 길어. 어디예요? 연습실이에요. 저. 오빠 안녕 안녕. So handsome. 땡큐. 라이브 온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? 다 친해요. 다 친해요. 그리고 часто Webinar.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. 미소가는가? 미소가 은가라고?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오빠 요즘 노래 뭐 들어요? 요즘 동방신기 선배님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. Hello, how was your day? It's good day. 네. 보고 싶어. 저도 보고 싶어요. 볼 들어줘. 안녕 오빠 안녕. 명차 왜 이렇게 귀여워? 모르겠네. 스위트홈 봤어요? 아니 안 봤어요. 윗이 너무 귀여워. 그런 거 같아요. 줌은 진짜 중독적이죠. 중독이지 진짜. 오빠랑 유신이랑 차이점이 별로 없어. 별로 없긴 하죠. 그렇게 막. 심하진 않은데. 그래도 조금은 어디 있죠? 조금은 있지 조금은. 진짜 너무 보고 싶어. 너무 저도 보고 싶죠. 오빠 저 이제 중3이에요. 중3. 아직 어릴 때니까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봐요. 알 수 있는 거 다 하고. 어, 병찬이 오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You're blooming.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Sure you're the info. 오빠 8회 라이브 스포일러 알려주세요. 8회요? 음 보면 알걸요? 되게 재밌을 거예요. 되게 재밌을 거예요. 마지막이라 되게 잘 마무리할 거예요. 너무 잘생겼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여러분들. 오늘은 진짜 잠깐 켠 거예요. 이제 연습하다가 중간에 켠 거라서. 다음에 또 올 테니까. 그때 우리 봐요. 다음에 올 테니까.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. 다음에 또 봐요 우리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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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